안녕하세요. 독서연구소 고영선 작가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일의 성공을 도와주는 독서법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에 성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능력들이 많죠. 리더십도 필요하고 의사결정능력도 필요하고 실천점도 필요한데 이거에 못지않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아이디어입니다. 아주 신박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내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해나기 위해서 성공한다고 했을 때 그 일을 효율화시키거나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거나 새로운 기술을 만드는 건데 그런 것들이 다 아이디어 문제고 또 조직 이론을 봤을 때에도 그 안에 다양한 아이디어가 복합적으로 잘 흘러났을 때 그 조직의 혁신지수가 높습니다. 혁신지수가 높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당연히 일의 성공도를 높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다른 능력이 아니라 어떤 아이디어 측면에서 여러분의 일의 성공을 도와주는 독서법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 여기에 대한 힌트는 한 연구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연구 결과는 제가 평소에 공부하고 생각하는 것과 거의 똑같이 나왔는데 한 연구에서 어떤 유형의 사람이 특허를 많이 내고 그 특허가 실효성이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특허라고 하는 것은 아이디어인데 인정된 아이디어고 실효성이 있다는 것은 실적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실적이 있는 아이디어를 어떤 유형의 사람이 많이 내는가를 알아본 연구입니다. 그래서 이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일에 적용할 수가 있겠죠. 당연히 우리가 일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실적을 낼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내는 것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거기서는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스페셜리스트, 스페셜리스트는 전문가형입니다. 한 분야의 정통한 사람, 두 번째는 제널리스트, 두루두루 알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폴리메스입니다. 폴리메스의 상전적 뜻은 박식가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박식가면 모든 분야에 많은 분야에 통달한 사람을 뜻하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이 사람은 한 분야만 정통합니다. 근데 나와 다른 분야와 다른 과목에 대한 상식이 두루두루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전문가형 스페셜리스트 같은 경우는 특허를 보면 거의 자기 분야에 벗어나지 못합니다. 제널리스트 같은 경우는 완전히 범위가 되게 많죠. 근데 이 폴리메스는 자기의 전문가적, 전문가에 있는 특허도 많을 뿐만 아니라 그 외에 두루두루 나의 상관없는 분야에까지 특허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셋 중에서 특허가 가장 많고 가장 실효성이 있는 유형이 누구였냐? 바로 이 폴리메스 형입니다. 폴리메스는 자기 정통형 분야에 대해서 스페셜리스트에 거의 준하게 많이 있고요. 개수로는 제널리스트도 훨씬 더 많습니다. 물론 실적도 훨씬 높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일에 성공하기 위해서, 특히 아이디어 측면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스페셜리스트, 제널리스트, 폴리메스 중에 여러분이 폴리메스가 됐을 경우에 성공할 확률이 높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폴리메스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독서법은 무엇이냐? 한다면 계독과 남독을 같이 하는 겁니다. 계독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 계보와 특정 주제에 따라서 책을 쭉 읽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남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종류의 책을 다양하게 읽는 겁니다. 근데 순서가 필요해요. 제가 독서법 강의를 할 때 여러 가지 이제 다독 파티에서 이게 나오거든요. 물어봐요. 계독을 먼저 해야 됩니까? 남독을 먼저 해야 됩니까? 그럼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질문하신 분이 자기 하는 일의 분야에 대해서 최소한 나는 전문가라는 이야기를 듣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거를 못 들으면 계독을 먼저 해야 됩니다. 계독.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정통하지 못해요. 내가 마케팅에 일을 하는데 실제로 마케팅에 관련된 책을 많이 읽어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 폴리메스라고 하는 것이 최소한 분야에 정통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분야에 대해서 정통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관련된 분야의 책을 많이 읽어야 돼요. 그 계보의 책만. 그 주제의 책만. 저 같은 경우는 계독을 경제 분야 쭉 했고요. 그 다음에 경영 분야 쭉 했고. 당연히 저는 독서법 책을 썼으니까 독서와 독서법에 관련된 책을 되게 많이 읽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공부법 책을 썼으니까 공부법, 공부와 공부법에 관련된 책을 많이 읽었겠죠. 여러분이 한 권의 책을 쓴다는 생각으로 여러분이 지금 하시는 일에 대해서 필요한 책을 많이 읽으실 필요가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는 분야에 관련된 책을 30권에서 50권 사람을 읽어봤습니까? 그런 분 거의 없죠. 그러면서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성공하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 계독,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분야에 정통하기 위해서 독서를 하실 필요가 있는데 거기서는 계독만 끝나면 안 되고요. 거기 플러스 필독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지금 일하는 분야에 대해서 정통을 해나갈 때 책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한데 그냥 읽으시면 안 되고 필독, 아웃풋식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서평을 쓰거나 따로 정리를 하거나 그리고 이렇게 내가 내 분야의 특정 분야에 쭉 파고들다 보면 거기에 바이블 같은 책을 만나기입니다. 바이블 예를 들어서 마케팅 같은 경우는 컨텐츠의 미래, 스틱 이런 책들이 있거든요. 이런 책들은 씹어먹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아웃풋식으로 씹어먹습니다. 그래서 챕터별로 정리를 쭉쭉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리를 하면서 우리 회사와 내가 하는 일과 접목을 시켜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계독과 필독, 내가 일하는 분야에 못해도 30권에서 50권의 책을 쭉 읽대. 그냥 읽지 말고 섭병을 쓴거나 글로 정리를 해라. 토론을 해라. 그리고 그 중에 바이블 같은 책이 나오면 그거는 완전히 씹어먹어라. 아주 하드하게 씹어먹어라. 내꺼와 시켜라. 그러기 위해서는 챕터별로 정리를 하고 내 하는 일과 접목하는 거를 열심히 해라. 라고 할 수 있겠고 그 과정을 끝내셨거나 그래도 내가 내 분야에 뭐 어느 정통의 학위가 있다던가 공을 좀 많이 했어. 툭 치면 뚝 나와. 라고 하신 분들은 내가 일하는 분야만 더 닙다 파는 것이 아니라 뭐죠? 다양하게. 내가 평소에 접해보지 못했던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남독이에요. 남독. 그래서 두루두루 책 읽습니다. 전혀 상관없는 거 읽는 거예요. 뭐 픽션도 좋고. 내가 하는 분야에 인접된 주제를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낯선 것을 읽을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럴 때 그냥 읽지 마시고 관독을 함께하면 좋습니다. 관독. 관독은 제가 만든 용어인데 특정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거는 마케팅인데 리더십 분야에서 보는 겁니다. 리더십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어떤 거는 그냥 소설책인데 내가 커피를 운영하는 어떤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특정 관점을 갖고 이 관점과 전혀 다른 주제의 책인데 불구하고 그 관점으로 보는 겁니다. 이런 관독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관독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추상화를 그리는 것 같습니다. 피카소가 추상화를 그리는데 어떤 대상에 대해서 그리기 시작해요. 근데 이 대상을 제대로 그리기 위해서는 막 진짜 디테일하게 그려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그냥 점하고 선으로만 그리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피카소가 그 대상 그릴 때 이 대상의 본질만 보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본질만 보려는 특정 관점으로 보다 보니까 이 대상을 사람을 선하고 점으로만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려놓으면 이 사람에 대한 디테일은 놓치겠죠. 그러나 본질을 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관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이 하시는 일의 관점을 갖고 여러분의 일과 다른 분야의 어떤 책들을 읽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내가 정말 생소한 분야의 책을 읽었을 때 그 내용의 모든 것을 다 알기가 쉽지 않지만 거기서 내 일에 도움이 되는 것을 많이 뽑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아이디어 이론에 따라서 내가 갖고 있는 관점이라는 것은 내가 정통한 일의 그 분야에 관점이 있는 거잖아요. 낯선 것에 합쳐졌을 때 새로운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여러분이 여러분이 일에 특히 아이디어 측면에서 성공하기 원하신다면 스페셜리스트, 제널리스트를 넘어서서 폴리메스가 돼야 되는데 폴리메스는 한 분야의 정통을 한 상태에서 두루두루 상식 두루두루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접하는 데 두려움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추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내가 한 분야에 정통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필요한 것이 계독입니다. 내가 하는 일에 대한 분야 못해도 30권 전후로 책을 읽으시되 그냥 읽지 않고 필독 정리를 하면서 읽으셔야 됩니다. 아웃풀식으로 했을 때 내꺼가 되는 거군요. 그런데 이렇게 계독하시다가 바이블 같은 책이 나옵니다. 그 책은 완전히 시범을 먹습니다. 챕터별로 요약한 다음에 그거 놓고 관련된 사람의 토론도 하시고 아웃풀식으로 완전히 내꺼가 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한 다음에 혹은 내가 이미 한 분야의 전문가 혹은 그 일에 정통하다면 그 다음부터는 남독 여러 분야 특히 낯선 분야의 책을 두루두루 읽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 내가 일에 좀 써먹기 위해서는 관독을 하는 거죠. 내가 하는 일 분야의 관점으로 전혀 상관없는 분야의 책을 주제를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식도 더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죠? 모든 걸 주식의 관점에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는 친구 좀 주식 잘하는 친구 중에 한 명은 그 마트에서 아이디어를 많이 얻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주식의 관점에서 마트를 돌아다녀요. 상품들 쭉 봅니다. 혹은 백화점 왔다 갔다 살렸지. 그러니까 보면서 다 자기 주식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지금도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옛날 때 잘했습니다. 그런데 여하튼 핵심은 내가 특정 관점으로 내가 정통 관점으로 생선 분야의 책을 관독을 했을 때에 아주 새로운 혁신적 아이디어를 얻을 수가 있고 그 아이디어가 이 폴리메스의 특허 연구처럼 실적 실효성이 높은 아이디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독서를 하실 때 이 일에 성공해 여러분 독서는 즐기기 위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에 성공하기 도움되는 독서를 하기 원하신다면 먼저 계독을 하십시오. 계독하면서 필독, 라우프 식으로 같이 소화시킵니다. 그래서 최소한 내가 하는 일에 전문가가 돼야 됩니다. 그 상태에서 거기서 멈추지 말고 두루두루 낯선 지식들 낯선 정보들 이 들어있는 책을 보는데 두려움이 없어야 됩니다. 이왕이면 그걸 보실 때 관독을 함께하면 여러분의 성공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